도를 모르면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덕을 닦아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실천력이 있어도 복을 못 지어요. 머리가 딸리는데 어떻게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지어요. 선악을 판단해야 선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도 모든 성자들이 알아야 된다. 모르는 게 죄다. 봉자님도 지혜. 지혜. 경물치지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도 무지가 악이다. 예수님.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도예요. 도를 알아야 자유가 오죠. 깨어있을 때 공부하자. 잠 많이 자도 괜찮다. 사람마다 다르다. 남하고 맞추지 마십시오. 억지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 무명이 뭡니까? 무지다. 모르는 게 무명이다. 무명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알면 된다. 지혜를 얻으면 된다. 그래서 불교도 최고가 뭐예요? 반야바라밀. 금강 반야바라밀. 왜 반야를 그렇게 최고로 쳐요? 도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진리 알면 하게 돼 있거든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알아야 한다. 그런데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그 복을 짓는 게 복이 좀 짧아요. 한계가 있는 복이에요. 바리세파들도 실천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욕먹었죠? 성령의 인도하심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쌍욕 먹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그 진리에 안주하면 너희도 다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반야바라밀. 불교는 걸 반야바라밀. 기독교는 진리의 영.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유교는요. 격물치지가 모든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구평찬화 모든 수기치인의 최고의 우선하는 게 뭐예요? 격물치지. 지혜를 못 얻으면 다 꽝이다. 학당에서 지시하는 진리가 뭡니까? 아공, 복공, 구공. 이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14조 실천법칙 거기에 있는 인위지의 원리, 육바람율의 원리 황금률의 원리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도가 보입니다. 도가 보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니까 실제로 복을 그때야 제대로 복을 지을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